주나라는 약 400년 동안 평화롭게 중국을 통치하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통치력이 약화되었죠. 힘이 매우 약해진 주나라는 외적이 쳐들어와 나라의 도읍을 동쪽으로 옮깁니다. 이때부터 힘이 약한 주나라 왕실을 대신하여 힘이 센 제후들이 실질적으로 중국을 통치하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주나라가 동쪽으로 도읍을 옮긴 때부터 진나라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기까지 무려 550년간을 춘추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춘추전국시대에는 많은 학자, 사상가들이 나타나 중국의 학문과 사상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을 제자백가라고 합니다. 이때 공자, 냉자, 노자, 장자, 묵자 등의 학자와 유가, 법가, 도가, 묵가 등의 철학이 등장했답니다. 한비자는 전국시대의 대표적인 법가 철학의 사상가입니다. 법가에서는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은 통치자가 덕으로 통치한다고 해도 사회 질서는 유지되지 않으며 오직 국가의 강력한 통제와 권위에 대한 절대 복적을 통해서만 사회적 안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비자는 진시황이 매우 존경했던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다음은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일권의 내용입니다. 레덤 스미스보다 2000년 전에 한비자는 한비자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입으로 환자의 상처에서 고름을 빨아내는 건 환자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병을 고쳐주고 사례를 받기 위한 것이다. 수레를 만드는 제조업자는 많은 사람이 빨리 부자가 되길 바라고 관을 만드는 제조업자는 많은 사람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데 이는 수레업자가 인자하고 관업자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부자가 돼야 수레를 많이 팔 수 있고 또 많이 죽어야 관을 팔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애정도 동정심도 의리도 인정도 아닌 오직 개인의 이익 한 가지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비자는 이미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지금 바로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를 만나보세요.